오늘은 새해 들어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시간 마련하고 싶네요 사실 저희 홍익학당의 가르침을 다 녹이면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죠 이걸 이해하시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길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게 설명되고 밝혀지고 드러나는 건데 그게 서양에서 물병자리 시대에 하늘에서 진리의 정보의 물 진리의 물을 지상에서 퍼부어준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전에 아주 도인들이나 알고 갔던 그 길을 이제 누구나 남녀로서 누구나 알고 걸을 수 있게 하자 쉬운 말로 설명이 될 것이다 이게 저희 선생님 봉호 선생님 애원이셨거든요 앞으로 곧 온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그게 나온다 그래서 제 나름의 답을 낸 게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입니다 14개의 진리만 따르면 진정한 인간으로 우뚝 설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이 우주를 여행하는 진정한 여행자가 될 수 있다 늘 영혼을 성숙시켜가는 여행자 이 현상계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육도를 돌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하되 끝없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진리와 하나가 돼가고 또 정토에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인간 참된 중생 즉 보살 선비 군자 사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올해 특강 시간에 다른 거 떠나서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실천지침 14조 그러면 총 진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자아의 진리 나 에고를 포함한 나 에고를 포함한 나의 진리 나란 이 세상에 내가 있어서 지금 남이 있거든요 남은 어떻게 있죠? 내가 있으니까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는데 이 우주에서 지금 뭐 지구에만 사실 거예요 온 우주를 여러분 다 여행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늘 오늘 항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금 현재만 있어요 영원한 현재가 흐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현재가 흘러요 지금도 현재죠? 내일은요? 내일도 현재예요 오늘일 거예요 늘 오늘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늘 지금 이 순간 늘 오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을 여행하시겠지만 여러분한테 결국 여러분한테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도출이면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영원히 신이 허락한 여러분한테 허락한 시간 지금 이 순간 오늘 늘 오늘을 사실 거고 늘 지금을 사실 거예요 천만 년 뒤에도 여러분은 지금을 살고 계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회합니까? 뭐 합니까? 다 떠나서 윤회고 뭐건가내 여러분 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혼도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성령의 작용이고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게 있어서 남이 있다 내가 있어서 나와 남 이제 이 존재 그러면 이제 자아는 나만 얘기한 거고 나와 남을 통틀어서 말한 겁니다 존재는 뭐 남을 남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있어서 남이 있더라 알고 보면 나와 남이니 하는 이 모든 존재들은 비밀이 뭘까 진리가 뭘까 숨겨진 진리가 뭘까 그러면 나도 알고 남도 알겠어요 온 우주를 알겠는데 거기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양심 요 14조 14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탑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셔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는데 요 그림 하나 요 그림 하나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요거 하나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홍의각당 로고 홍의각당 로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그동안 홍익고살 실천지진 14조 이해하는 많은 또 팁들을 드렸는데 홍의각당 로고만 보면 14조가 착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홍의각당 로고만 봐도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자 여긴 여러분 잘 아시는 참나절입니다 온 우주의 핵 온 우주의 핵이고 CR이에요 그래서 요 CR에서 참나만상 천지만물이 펼쳐집니다 창조주죠 창조주 자리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식으로 성령 참나 이 참나에서 천지만물이 나왔다 그런데 이 천지만물이랄게 별개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냐 육근이다 불교식 표현을 좀 써볼까요 육근이다 눈 안이 귀 코 혀 이 기관들로 상징되는 겁니다 꼭 이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식 여러분 눈 없어도 볼 수 있어요 꿈속에서 눈으로 안 봐도 삶을 보이죠 시각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눈 물질적으로 말하면 눈 귀 듣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그렇죠 미각 그 다음에 몸 촉각 감촉이죠 촉각 그 다음에 마음 마음은 뭡니까 생각과 감정 이리저리 따지고 이리저리 따지고 의욕하고 의지도 내보고 이거 다 생각이고요 감정은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자 여러분이 이 참나작용 참나의 작용으로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참나의 작용으로 육근이 펼쳐지면 이게 현상계입니다 현상계는 특징이 뭐예요 변한다 변함 참나의 세계는요 불변 자 변화와 변함 멋있게 써볼게요 변화 변화가 시공이 시공이 있는 세계의 특징입니다 시간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다양합니다 시간이 결국 뭐냐면 현상계의 핵심이 시간인데 이 시간은 뭐예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죠 시간이 흘러도 나와 남이 있어야지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있어야지 나와 남 동서남북이 펼쳐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요 우리 현상계를 빚어내는 아주 두 개의 축이죠 그래서 시간 공간 속에서 현상계는 다양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의 참나가 불변하는 참나가 다수의 천지만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색깔 색깔 귀로 듣는 게 소리 색깔 소리 지금 이 시각의 태상이 되는 거죠 육근의 태상 육근만 육근에 작용할 때요 육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근의 작용 그러면 육근의 육근의 작용 이 현상계다 그랬을 때는요 이 작용에는 지금 뭐냐면 이런 인식도 있지만 시각 청각과 같은 대상까지 포함한 포함한 소리예요 대상 자 소리 냄새 맛 대상이 뭐죠 몸의 촉감 생각의 대상은 뭐죠 어떤 개념 감정 이 감정의 대상들 결국 이제 이 마음의 대상들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생각의 모습으로 또 이런 감정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염체를 만들어야죠 결국 이 뭐냐 생각과 함정은 결국 염체를 형성합니다 염체 염체를 형성해낸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주에 이런 거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이게 냄새 정보 시각 정보 후각 정보 그렇죠 촉감의 정보 청각의 정보 그리고 이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 염체를 만듭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염체를 이렇게 개념을 엮어가지고 생각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부여해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기쁘다 슬프다는 개념 그것도 다 개념이죠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다 개념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요 이 개념을 한문으로 뭐예요 이름 명자 명 자 명 색 이렇게 현상계를 명색으로 대표하는 경우 보셨죠 12연기에서 명색 그러잖아요 그 명이 뭐냐면요 이 개념이 생각 감정을 대표하고요 생각 감정은 우리가 개념으로만 따질 수 있거든요 슬프다 기쁘다 이거 개념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거랑 색깔 있는 거 구체적인 것들이 뭐예요 생각 감정도 추상적이지만 않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다른 오감에 비해서는 추상적이죠 그래서 물질 소리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같은 거는 색깔 있는 물질로 대표하고 형체 없는데 이름으로만 개념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이름 명자 써가지고 명색 그러면 명은 정신작용 색은 나머지 오감작용을 대표합니다 색은 색깔이니까 눈을 나타내긴 하지만 나머지 오감을 대표한다 시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명색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불교 용어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명색 그러면 육군을 대표해서 줄여서 두 글자로 말하면 명색 그런다 즉 개념 개념과 구체적 오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개념이 말하고 싶은 건 생각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 이 개념이라는 것도 염체죠 마음으로 우리가 관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만들고 관념으로 슬프다 기쁘다 하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말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있으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당 로고 설명인데 이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죠 절대계 현상계 불변의 세계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세계는 우리 이런 염체의 세계도 다 변화의 세계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까요 원을 참나 밖에 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요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요게 애고요 참나 참나 참나에서 참나에서 알아차리는데 참나에서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림 자체는 참나인데 이 알아차림이 한번 구르면 뭐가 되냐면요 나라고 하는 애고가 생기고요 나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이 육군을 나라고 생각하겠죠 이 참나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감이 확장돼가지고요 육군에 대해서 나라고 주인의식을 갖는 게 애고입니다 색깔이 자 참나에서 하나 확장돼서 육군 전체를 육군을 내꺼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애고입니다 이건 애고고요 이건 참나예요 참나는 육군을 내꺼라고 생각 안해요 니꺼 내꺼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한 생각 구르면 내 육군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정보 요것이 나야 라고 나이고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애고가 생겨납니다 요 애고가 이제 경험하는 이 육군의 이 대상들은 뭐예요 세계가 되겠죠 세계 이해 되세요 색깔 소리 날 둘러싼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개념들은 뭐가 돼요 세계가 되고 이 모든 거를 내꺼야 라고 판단하는 요 미세한 생각은 뭐가 돼요 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애고 세계가 형성됩니다 칠판이 좁아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아의 진리는 참나와 애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와 애고 육군도 다 걸려있죠 그런데 참나와 애고 이 나 나라고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애고거든요 나라는 이 존재감이 참나고 미묘하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참나고 구체적으로 육군을 지닌 나이다라고 나를 육군으로 딱 확정지어서 생각하면 애고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난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교 떠드는 분들이 애고를 쉽게 무시하는데 애고가 왜 생겼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망상이래요 그게 망상이에요 애고는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연구를 못하고 우리가 아공만 연구하다 보면 애고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보시죠 아공의 진리를 다룬게 저희 홍익고사 실천지침 14조에서 자아의 진리죠 그런데 보십시오 첫째 우리 자아의 진리에서 아공의 진리 아공의 진리에서 제 핵심이 뭡니까 불교에서요 불교랑 연결된 얘기니까 자아의 진리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나요 애고라는 게 나요 내가 살아간 세계는 육군정보밖에 없는데 육군정보밖에 없는데 이 애고의 특징이 뭐라고요 변화요 이 변화라는 건 뭐죠 불교식 용어로 무상 무상함이 무상함이 제일 핵심입니다 아공의 진리에서 제일 핵심은요 애고와 참나 즉 아공이라는 건 애고가 실체가 아니더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나 참나는 모르고 애고가 나의 혼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애고가 내 주인이 아니더라 진짜 주인이 따로 있더라 진짜 내가 따로 있더라 여기까지 가려다 보니까 이 애고가 애고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육군 밖에 없잖아요 육군정보 이 육군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을 수 있냐는 거죠 보십시오 시각정보가 고정돼 있나요 지금 벌써 1분 전에 보던 거랑 달라요 지금 보는 거는 소리도 변하죠 색깔도 변하죠 소리도 변하죠 냄새 맛 촉감 개념들은요 계속 시시각각 한찰라도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애고는 그럼 이 중에 부처님이 아공의 진리만 주로 얘기하셨어요 벗공의 진리는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벗공 이후는 대승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후대 불교에서 후대 다른 보살들이 나와서 보강한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초창기에 그 초기 불교를 펴실 때 인도인들 수준이 아공이나 들어가면 딱 맞겠다 그래서 아공을 강조했습니다 아공 자 어려운 얘기 안 하고요 벗공 얘기 안 했어요 일체 의심저도 얘기 안 했어요 괴롭지 그랬어요 당시 인도인들이 바라던 게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벗어남이었거든요 인도인들의 화두는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남 괴롭지 왜 괴롭지 부처님이 그랬죠 초기 불교를 일체가 일체가 고다 괴롭다 근데 이 일체가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일체란 육군이다 육군작용이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지고 울고 웃고 하는 거 말고 없습니다 다른 게 그럼 현상계 이거밖에 없잖아요 현상계에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부처님은 현상계를 바라봐라 육군밖에 없지 않느냐 자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바라보려고 볼 때 같이 바라봐야 돼요 육군밖에 없나요 경험하는 거 지금 여러분 괴롭다고 하시는데 괴로움의 실체가 뭐죠 그 괴롭다는 것도 육군 정보들 아니에요 육군 빼고 괴로운 게 있어요 본 것 때문에 괴롭고 들은 것 때문에 괴롭고 냄새 맡아서 괴롭고 맛봐서 괴롭고 촉감이 느껴져서 괴로워요 저도 이번에 손 좀 수술 좀 했는데 이 손 수술 제가 눈으로도 안 보고 마취도 했지만 뭔가 미묘한 촉감들 느껴지거든요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지만 미묘한 촉감들 거기에 이제 개념이 보태져요 지금쯤 어디 자르고 있겠는데 지금쯤 어디 뭐 하고 있겠는데 이 두 개가 만나면요 생각감정하고요 두려움 이런 감정 아니에요 두려움 불안 거기에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망상 생각이 보태지고 거기에 이 촉감만 만나도 이 셋이 만나도 난리가 납니다 지옥문이 확 열려요 마취해서 다행이지 마취 안 했으면 생으로 촉감을 느꼈겠죠 생생한 그 촉감 그 아프다 하는 것도 그게 촉감이에요 냄새 맡고 역하다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아프다는 아무튼 뭐 서로 또 육구는 통하겠지만 통하면서도 서로 또 강조점이 다르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육구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힐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롭지 네 원래 일체가 괴로운 법이다 이게 진리에요 일체가 괴롭다 왜 일체가 네 뜻대로 안되게 돼 있다 일체가 애고 뜻대로 안되게 돼 왜 애고 뜻은요 애고는 참나를 지향하니까 불변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육구는 특징이 뭐예요 변화요 무상이요 자 애고가 왜 괴로워요 무상하니까 괴로워요 변하니까 괴로워요 변화를 못 받아들여서 괴로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변해버리니까 썩어버리니까 괴로워요 아무리 행복해도 헤어져야 되니까 괴로워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일 핵심은 재행 무상입니다 여기서 재행이라는 것도 육군이에요 여섯 가지 이 작용을 재행 모든 행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행위가 무상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육군은 무상해요 그리고 육군의 특징은 무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무상은 그대로 괴로워요 애고한테 누구한테 애고한테 괴로워요 영원하길 바라는데 애고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찰나 찰나 놓고 가야 되니까 애고는 취하길 바라는데 놔야 되니까 자 1분전을 놓지 않고 여러분 지금을 맞이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진시황 이상으로 욕심이 많아도 1분전을 놔야 살아갑니다 1분전을 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지금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을 놔야 또 여러분 다시 새로운 지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놓고 가야 돼요 한 걸음을 포기해야 다음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애고는 영원한 걸 지향하다 보니까 빨리 완성해서 멈추고 싶어요 해탈을 하고 싶어요 해탈하고 싶다는 것도 욕망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해탈하고 싶어서 괴로운 거예요 결국 인간 그 해탈을 해탈이라고 안 하고 욕망의 성취라고 부르죠 욕망이 성취되면 더 이상 욕망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욕망의 성취를 누구나 바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욕망이어서 끝없이 괴로움을 살아갑니다 무상함을 안 받아들였어요 무상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끝납니다 과거는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나는 한 걸음 뗄 수 있다 그래야 온전히 지금을 맞이할 수 있다 존재하는 건 지금밖에 없는데 과거의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재행무상에 대한 실전 팁인 거는 재행무상을 살아간다면 재행무상의 진리를 알고 산다면 실천지침은 어떻게 살아낼 거냐죠 어떻게 그 진리를 구현할 거냐 재행무상을 안다면 과거를 좀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가 1번에 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쥐고 살겠죠 영원하기를 바라니까 놔야겠죠 다 내 것이길 바라고 영원히 내가 갖기를 바라니까 쥐려고 하는데 손 펴라 과거에 대해서 손 펴라 집착하지 마라 그럼 일체는 괴롭다는 건 일체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미래도 내 뜻대로 안 될 거 확실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미래가 내 뜻대로 안 될 거라는 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아예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지금 이 말이 좀 과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지 말라요 이 말의 포인트는 미래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지 말라 왜 네 뜻대로 안 될 거니까 왜 근본적으로 무상하니까 애고가 어찌할 수 없는 세계니까 과거건 미래건 과거도 지나간 거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회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마라 또 미래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비를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다만 미래에 대해서 애고가 고집 부리지는 말라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여러분 걱정을 왜 해요 미래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지 그건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라 자 이렇게 봤을 때 애고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애고가 사실은 왜냐 알고 보니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보십시오 참나 쪽이 아니라 애고가 바깥쪽을 향해서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육근인데 육근 중에 어느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게 없고 어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애고가 나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는 뭐예요 색깔입니까 소리입니까 냄새입니까 나의 소리 나의 색깔 나의 냄새 나의 맛 이게 납니까 내가 품은 생각이요 아침 생각하고 지금 생각 또 다른데요 감정이요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어떤 게 납니까 어느 마음이 납니까 어느 몸이 납니까 몸은 계속해서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은 세포가 죽어가고 변해가는데 어느 세포 어느 생각 감정이 납니까 이렇게 지목해 봤을 때 나랄 게 없네 하고 한번 놓으시라는 그럼 내가 없냐 아니에요 참나가 나기 때문에 참나가 존재하는 한 그 빛으로 나라는 생각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건 단순히 망상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 애고는 육군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나를 제대로 바라보면 애고가 견성을 해버리죠 우리 일반적 애고는 참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고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니 육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육군만 바라보면서 나라고 여기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제가 몰라 하시라는 게 육군을 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애고가 몰라 하고 참나 자리만 알아해버리면 그냥 견성입니다 참나의 현존이 바로 직관돼요 그래서 애고를 먼저 애고를 내세우지 말라는 건 애고가 내 거라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육군의 세계는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없다 내 애고가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상해요 근본적으로 찰나 찰나 변해버려요 그래서 공해요 찰나 찰나 변하는 거는 있다고 하기 힘들잖아요 찰나 찰나 변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현상적으로 공하다 하는 거는 찰나 찰나 변하니까 연기법으로 찰나 찰나 변하니까 공하다 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공한 이유는 그게 따로 있어요 참나의 작용이라서 공한 거 이거 이제 벚궁 때 얘기할게요 이 아공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파악해요 찰나 찰나 변하니까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현상적으로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무상하답니다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 그래서 애고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것 또한 뭐 하나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공 차원에서만 보면 좀 망상 부리는 것 같죠 그런데 벚궁 차원까지 가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애고도 참나의 작용으로 재기능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아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공 차원에서는 뭐예요 이 나라는 것도 집착할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먼저 파악하자 애고를 내세우지 말라 애고를 너무 내세울 게 아니다 무상하게 굴러가는 거를 내가 고정시켜가지고 나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찰나 찰나 변하는 게 나인데 육근이 무섭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게 나인데 나는 걸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어떻게 생겼고요 몸무게는 얼마고요 스펙은 뭐고요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고가 고정된 걸 만들어서 그거를 영원하게 박제시키려고 그래요 애고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유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사실은 찰나 찰나 무상이 편한다 그러니까 애고도 내세우지 맙시다 이게 제법 무화입니다 제법이라는 것도 육근이에요 육근 중에 나라고 할 게 있냐 이거죠 고정된 나라고 할 게 있냐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몰라 해버리고 육근 한번 몰라 해버리고 뭐 하자고요 참나의 현존 안에서 오직 나라는 존재감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감에만 한번 몰입해보자 이게 참나에 대한 몰입입니다 이게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열반 적정이에요 열반에 들면 고요하다 부처님이 딱 이 네 가지 가르치셨습니다 이 안에 12연기도 들어있고 고진멸도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무섭게 판 양반들이 저기 남방불교의 아라한들이에요 제가 권하죠 제가 인정하는 아라한 아짠차 스님 아짠차 스님 책 좀 보세요 아공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아공은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인간의 길에다 실었습니다 아공도 저는 존중했어요 아공 다 실었어요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에 다 실었습니다 이 아공의 실천지침이요 부처님이 살아가던 방식이에요 진리로만 치면 아공의 진리밖에 안 담고 있지만 이게 실천적으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 성인도 이렇게 살아요 아공이라고 무시하실까봐 아공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진리적으로는요 지금 법공까지 설명 안 하고 자아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을 분석해서 내려놓고 참나의 귀히 하자라는 얘기만 했지만요 요건요 모든 성인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노노에 보시면 공자님이 네 가지 없으셨다고 했죠 그것도 제가 여기다 다 담았어요 공자님이 네 가지가 없으셨대요 뭐가 없으셨죠 과거에 대한 고집이 없으셨다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셨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노노에 나온 공자님의 실천지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기필하지 않으셨다 즉 기필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기를 기약하지 않으셨다 미래에 대해서 고집부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항상 현재의 망상이 없으셨다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그리고 공자님은 무아 나라고 하는 게 없으셨다 애고를 내세우지 말라 요게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네 가지 사법인과 공자님의 네 가지가 없으셨다는 실천지침 두 개를 연결짓고 거기에다가 사법인 아공의 진리 네 가지 사법인을 담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자아의 네 가지 진리예요 요 네 가지만 아셔도요 성인의 경지를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죠 존재의 네 가지 진리 벚궁으로 가볼게요 벚궁으로 가면 자 이제 벚궁에 오면요 이제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고 보니까 참나 자리에서 애고를 보고 참나 자리에서 육군을 보니까 다 뭐로 보여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가 본래 공한 중에 알아차리잖아요 공한데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려요 그래서 공적영지라 그래요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는 공적영지가 나라는 존재감인데요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한번 부르니까 애고가 나오고 애고가 한번 또 불러서 육군이 펼쳐집니다 육식이 그래서 자 참나 자리가 팔식이라면 참나의 작용 팔식이라면 애고는 칠식이고 육근의 대상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이게 육경 경계가 돼가지고 뭐가 펼쳐져요 육식이 굴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과 의식이 즉 육근 작용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참나가 팔식 참나의 작용이 전지적능한 작용이 팔식이고 이 팔식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한편으로는 애고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애고가 경험할 육경을 만들어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개념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애고와 한편으로는 애고를 한편으로는 세계를 만들어서 둘이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 둘이 지지고 벗고 시공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경험 속에서 또 이 참나가 뭘로 인도해요 육바람 일로 인도 하면서 자 참나는 전지전능해가지고 육경을 펼치고 우리가 애고를 가지고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각자의 우주 1인 1우주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한편으로 전지전능한 참나의 힘으로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고 참나 일체가 참나 작용인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참나가 무궁무진한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뒤줍니다 애고한테 애고를 통해서 육바람일이 드러나게 하고 현상계를 통해서 그 과보를 공정하게 집행받을 수 있게 과보를 공정한 과보를 얻을 수 있게 심판사가 되어줍니다 이게 다 전지전능한 참나가 그래서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진속불이죠 이 육군의 세계가 세속의 세계고 참나가 참된 세계라면 참된 세계와 세속 세계는 둘이 아니다 이걸 하나로 꿰뚫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공의 안목이에요 일체가 참나적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게 부처가 뭡니까 할 때 왜 선사가 이걸 들었을까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기타 치던 분이면 이게 부처지 소리 나잖아요 색깔 있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맛 까지 보시지 않더라도 육군 육군의 대상 아닙니까 육군의 대상 말고 뭐가 있어요 부처가 눈에 보이는 부처 입니다 눈에 보이는 참나라고요 이거 모르시면 법공 모르시는 거예요 일체가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진속불입니다 이게 대승사법인이에요 대승사법인은 제가 만든 겁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대승사법인을 제가 정리한 게 진속불이 무주열반 자타이려 홍익중생 이거는 대승사법인입니다 초기불교나 소승불교에서 강조되지 않던 거예요 홍익중생은 소승식으로 강조됐겠지만 대승적으로 강조되는 홍익중생은 맛이 다릅니다 진속불이 이런 건 뭐예요 방금 말한 육군의 세계와 참나의 세계는 둘이 아니다 무주열반은 뭐냐 그러니까 전체가 열반이에요 뭐 따로 열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반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반인 현상계가 전체가 눈에 보이는 열반인데 초기불교처럼 소승불교처럼 육군을 버리고 열반에 따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주열반은 지금 이미 열반이니까 열반 속에서 살아라 열반 속에서 육군을 굴려봐라 이겁니다 육군도 열반이니까 그래서 참나의 현전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제대로 이 진리를 알고 쓰시는 겁니다 일체가 육군이 참나작용인지 알고 살아가시는 분은 참나의 현전에 육군작용 일체라는 건 육군작용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왜 육군의 뿌리가 참나인 줄 아니까 그리고 이 육군을 참나가 굴리는 줄 아니까 참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애고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참나에 만족을 하게 됐잖아요 먼저 아공만 알아도 벚꽁에 오니까 이제 뭐까지 알았냐 일체가 참나가 굴리는 줄까지 알았어요 애고가 이게 똑똑해진 애고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일체가 애고가 밖으로 육군의 세계를 경험하더라도 육군의 세계에서 무상고 무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본래 참나작용이라 본래 공하지 눈에 보이는 게 다 처처불상이고 내가 하는 모든 짓거리는 불공이지 사사불공이지 부처님 대접하는 거지 알고 살아가니까 애고가 일체를 참나한테 육군을 참나에서 나온 건 줄 아니까 나온 자리에다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펜 하나를 봐도 내 거다 하고 애고가 덤비는 게 중간자죠 애고는 바로 이거를 집착하기 쉬운데 범부의 애고는 이걸 집착하는데 중생들은 집착해버리는데 내 거다 하고 영원히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무상하다는 걸 먼저 알고 아공의 진리로 벗공의 진리로 이것 또한 애고 내면에 있는 참나가 애고도 놔뒀듯이 이것도 다 만들어냈다는 걸 압니다 참나작용이란 걸 참나로 인해 시공 안에 이 놈이 존재한다 시공 자체도 참나로 인해 존재합니다 참나에서 시공 나와 남의 이원성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굴러가는 인과성이 다 거기서 나왔다 모든 공식이 다 거기서 나왔다 우주 굴러가는 참나로부터 나왔던 걸 알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벗공의 핵심이고요 벗공의 심화편 궁극은 뭡니까 결국은 벗공의 궁극은요 참나의 궁극이 뭘까요 자 참나가 육식을 통해서 여섯 가지 인식을 통해서 육군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놨어요 전지전능하게 내가 거기서 뿌린 대로 거두게 인과까지 다 거두게 해줘요 여기까지만 해도 벗공을 아니까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벗공 도인이 돼가지고 일체의 우주를 나랑 둘이 아닌 줄 알고 내 참나 자리에 턱 맡기면서 살아가는 도인이 나옵니다 확철 대우한 도인이에요 벗공의 가르침을 제일 잘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홍의각당이지만 혹시 다른 분을 권한다면 아까 아공은 아찬차스님 벗공은요 대행스님 대행스님 안양에 가면 한마음선원 가면 아마 파는 거 있을 거예요 자유인의 길 서점에서 안 팔더라고요 이 책이 제일 잘 됐어요 다른 책 보시면요 제가 볼 때 헷갈릴 겁니다 이 책이 제일 벗공 개념 정리를 잘 했어요 한마음선원 가면 제가 파는 걸로 알아요 선원에서는 큰 책 작은 책 제가 이제 홍의각당에서 배우시되 권해드린 겁니다 아찬차스님 왜냐하면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분들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평생 벗공을 파신 도인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똑같은 얘기 나올 겁니다 우리 존재의 네 가지 진리 중의 두 가지 5번 6번 아시고 한마음선원 책이나 강의 들으시면 뭐 확 와닿으실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벗공의 극치는 구공으로 이어지거든요 구공 얘기를 7번 8번은 사실은 벗공에 있지만 구공이에요 왜냐 벗공의 극치가 구공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벗공과 구공이 따로 있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일체 마음법이 참나 작용이다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럼 참나가 전지전능에서 육식을 만들고 육경을 만들어서 6가지 대상을 만들고 6가지 감각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달까 이거죠 참나의 깊은 뜻이 그게 달까 벗공은요 참나의 얕은 뜻을 먼저 파악하게 인도합니다 일체 유심이라는 건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얕은 뜻은 육식 육경으로 우주를 육군으로 굴린다는 거예요 깊은 뜻은 뭘까요 육군으로 굴리는 건 애고의 세계밖에 안 돼요 깊은 뜻은 뭐죠 육바라밀로 굴리는 게 깊은 뜻이에요 구공은요 벗공의 심화편이고 극치입니다 구경 벗공의 극치는 뭐예요 양심이 나와요 육바라밀이 보리심이고 홍익심이고 양심입니다 그래서 7번 결국은 양심은 뭐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참나의 뜻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다는 깊은 뜻이 나옵니다 8번도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참나 뜻이다 참나 뜻을 7번 8번에 걸쳐서 설명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요거 비슷해요 자 요 요 감각 아시겠어요 참나는 불변인데 참나는요 참나 자체가 공이에요 텅 비어서 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상계를 우리가 그러면 참나는 본래 공인데 육근의 세계를 공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요 육근의 세계가 무상하니까 실체가 없어서 헛되다 하는 공이고요 본질적으로는요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가 공이니까 참나의 작용도 공한거지 자 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참나는 본래 공한 자리입니다 텅빈 중에 알아차린 자리입니다 그러면 육근은 어떨까요 육근은 공할까요 두 가지 의미로 현상적으로는 무상하게 실체가 없이 굴러가니까 찰나 찰나 조금도 쉬질 않으니까 공입니다 변화하니까 공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공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참나의 작용이라서 공입니다 아공에서는요 현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무상하게 연기하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도 벚꽁을 안다지만 벚꽁을 모른다는 거예요 용수보살식 얘기는 벚꽁 같지만 아공만 얘기하고 있다니 진짜 벚꽁의 핵심이 뭐예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하더라 왜 참나의 작용이니까 공하더라 본질적으로 나와남이 있지만 나와남 자체 애고 자체도 육군 자체도 나와남이 본래 없는 참나의 작용이니까 나와남이 없다 본질적으로 이 말도 가능하죠 현상적으로 나와남은 한 뿌리의 한 뿌리의 근원을 둔 현상적으로 나와남이 있지만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나와남이 둘이 아니다 이것도 설명 가능하겠죠 전달하고 싶은 건 많고 시간 없어서 대충 요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나와남이 둘이 아니니까 본질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곡 씹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와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참나의 뜻을 따라라 그 뜻을 여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게 구공입니다 참나가 공한 것 같은데 공한 중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더라 해서 가출국자 써서 구공이에요 여섯 가지 진리 아시겠죠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인데 결국 뭐냐 전지전능이에요 전지는 반야고 나머지는 전능이에요 알고 합니다 참나는 본래 전지전능 합니다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 참나 안에서는 본래 완벽해요 그래서 온전히 갖춰져 있어서 구공인데 공 안에 갖춰져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드러나는 게 업장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무지 때문에 반야가 덜 드러나고 아집 때문에 나머지 능력들이 덜 드러나요 그래서 각자 닦은밦은 맞게 못 씁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거다 이 진리 안에서 이 길 안에서 우린 성숙해야 된다 그 적어놓은 게 여섯 가지고요 육바라밀인데 사랑 정의 예절 성실 몰입 이해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왜 진리냐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라 안 그러면 찜찜합니다 실천하면 자명합니다 양심이 기뻐하고 어기면 양심이 찜찜합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걸 남에게 가하지 말라 이거 지키면 자명하고 어기면 찜찜합니다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 진실을 수용 안 하면 찜찜합니다 애고가 잘난 채 하면 찜찜합니다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찜찜합니다 정진력의 최선 정진력을 구현하지 못하면 찜찜합니다 늘 고요하되 자명한 공적 영지한 참나랑 접속하라 접속을 못하면 놓치면 찜찜합니다 접속하면 우주의 중심이 돼서 꽉 차고 뿌듯합니다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해라 근거가 없는 것을 자명 근거가 없는 것을 자명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인가하면 찜찜합니다 그게 부도독입니다 자명하지 않은 데 맞다고 하는 게 부도독이에요 비양심이에요 이 여섯 가지는 다 양심과 비양심의 기준입니다 이 여섯 가지만 지키면 우주 어디 가서도 여러분은 도덕성에 있어서 도덕률에 있어서 여러분은 보살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로 살아가시려면 나머지 이 여섯 가지 육바라밀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육바라밀이 기초로 아공복공은 기초예요 아공복공의 토대 위에 육바라밀이 집을 지어야만 보살도가 원전해집니다 그래서 홍익보살 실천진 14조 새해 덕담으로 제가 학당 로고 알그림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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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